전 자연스럽게 박쥬처럼 해주시면 되고 일단 상식이 없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니 형이 MC라고 생각한 거 좀 해봐 곽철용이 어떻게 영감을 얻었냐?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사실 내가 안에서 보여주는 건 사실 없어요 자기가 공격수도 올라가고 싶진하지 아... 그럼 다음 코드에 좀 공격수 코너 하겠네 출연주가 좀 안 맞으니까 나도 그래서 아 그래? 그거는 어떻게 김식현 상머명이랑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재민이 형이랑 얘기를 해봐요. 누가 내 얘기하니 이거 좀 톤 좀 살려봐봐. 내가 세 가지 톤이 있는데 어떤 거 네가 한번 해봐. 누가 지금 내 얘기하니. 누가 지금 내 얘기하니. 누가 지금 내 얘기하니. 이거랑 셋 다 별론데. 아 그래. 벌써 매너리즘에 빠졌나. 표정 어떻게 할 거야. 누가 지금 내 얘기. 이게 지금 덤빈 나 웃기겠다고 덤비는 거잖아. 자유롭게 해야지. 누가 지금 내 얘기하니. 이렇게 해야 되겠네. 왜 땅을 봐. 정면을 보고. 누가 지금 내 얘기하니. 하늘 보는 거. 그럼 정확히 경사각이 몇 도야. 15도. 누가 지금 내 얘기하니. 누가 지금 내 얘기하니. 오빠 너무 시끄러워요. 혼났잖아. 조금 조용히 해야지. 누가 너무 떠들었나. 도연 선배 화났잖아. 아 그렇지. 도연아 미안하다. 아니 아니 오빠 저도 좀 예민했어요. 아 그래 그렇지. 도연 축하해. 안녕하세요. 베스트 엔터 그 상. 도연아 축하해. 도연아 축하해. 축하해 연아. 노래를 한번 해봐 지금. 도연이 봤지. 어. 나는 멍청이. 나는 후연이 심청이.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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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윗. 갈 때 오기엔 좋죠. 볼빨깔 사춘기 우주를 줄게. 모든 날. 모든 순간 행복했다. 그거랑. 모든 날. 모든 순간 행복했다. 몰킴 너를 만나. 불러봐요. 아니 그거 말고. 야생으로. 하얗게 피어난 구름꽃 하나다. 네가 떠나간 그 갤리에. 우주로 줄게 한번 다시 해봐요. 우주로. 썸머 파티 에브리띵 썸머 드림 에브리띵 너에게 줄게 내 갤럭시. 이거 맞지? 맞죠. 이제 기억난다. 또 없어 요즘에. 요즘 노래 뭐 있지? 그거 요즘에 그 노래 있기던만. 뭐. 아무 노래 되지 않지라고 지코. 해봐.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빠. 아무리 있거든 맞어. 너가 나고 맞았어. 내가 너무 좋았어. 내가 너무 싫었어. 나는 그게 좋았어. 이거 무슨 노래야 이거. 이거 아무 노래라고 지코 노래 있어. 또 있어 또 부르지 않은가 요즘 거. 내가 그렇게 많이 알고 가수를 하지. 눈에 꽃 불러줘 눈에 꽃. 하얗게 피어해. 방탄소년단 노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내 피 땀 눈물. 은정신 좋니? 난 좋아. 넌 좋니? 어 난 좋아. 우주를 줄게. 우주를 줄게. 우주를 줄게 불러봐. 우주를 줄게 너에게만 내 갤럭시 S10. 적당히 찍어서 카메라 돌려라. 가자. 될까? 어? 우주를 줄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 우주를 줄게. 우주를 줄게. 우주를 줄게.